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이원론적인 삶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이원론적인 삶 배우는 신앙과 사는 삶의 현장의 괴리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직분이 어느새 계급화되어 있는 직분론의 비틀림 이것이 참 문제다라는 자각을 근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책임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거냐 했을 때 강단의 성경론적인 설계 부재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책임이 큰 문제점이죠 그건 시대적 정황과도 좀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한국사회가 70년대 80년대에 잘 살아보자 성공지향주의적인 또 고지론적인 그런 시대적 니드와 맞물려서 강단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신현으로서 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 성도들의 정황인 니드가 뭐냐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기초가 틀려버린 거죠 설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고통 가득하고 문제 많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리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이미 목적이 설정된 상황에서 거기에 설교가 꽤 맞춰지는 이런 기현상이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3년 전 바다에 침몰한 배 안에 가두어져서 숨져간 300여 명의 아이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죠 그 당시 제 아들도 고등학생이었어요 같은 부모를 생각할 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슬픔이 사겨질 때까지 우린 같이 있어주는 역할 외에는 할 역할이 없어요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시각에서도 보고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도 봐요 이번에 이제 일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좀 작지 않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항의와 반대가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상식선이구나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득도 하고 답변도 해드리고 했지만 이번에 확인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한국 오랜 샤머니즘과 기복신앙 또 징벌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의 의식구조에서 나오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주제와 뒤섞여가지고 괴물 같은 발언들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먹고 소화하고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떠먹여줬어요 이제는 숟가락 직접 잡고 스스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길러내고 그 길러진 생명의 물을 이제는 스스로 생활에서 어떻게 나누고 흘러보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 자리까지가 저는 한국교회 또 저희들의 몫이고 성도들의 마지막 책임의 자리다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회복이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이 무너진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다락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비틀려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회복의 주제는 히브리스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뭘 뒤집어 엎고 어떤 투쟁을 하고 이런 방식의 개혁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 가치의 개혁은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젖한 게 여러분처럼